당연히 안 되죠. 주거침입입니다. 너 집 나가. 집 빼. 원상 먹고 하세요. 집주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녕 여러분. 현변이에요. 자 오늘은 지난 화에 이어서 자취하는 친구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갓서울에 올라온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학교 근처에 2년짜리 월세 계약을 하고 지금 6개월째 살고 있는 중인데요. 갑자기 집주인이 사정이 생겼다면서 보증금 돌려줄 테니까 이번 달 말까지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월세 밀린 적도 없고 제 계약은 아직 1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고 그냥 방 빼야 되나요? 당장 시험기간이라 새로운 집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도와주세요. 저런 집주인이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이런 경우 없을 것 같은데 은근히 많더라고요. 아직까지 집주인이 값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임대인과 임차인은요. 값과 의뢰 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계약 주체일 뿐이에요. 자 집주인이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고 하면서 너 집 나가. 집 빼. 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를 썼잖아요. 계약 기간이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법정으로 해지 사유가 정해진 임대료를 밀렸다, 집을 손상시켰다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나는 임차인으로서 그 기간 동안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요. 계약서 딱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말하세요. 싫어요. 안 돼요. 계속 살 거예요. 따라하세요. 리슨 앤 리핏. 계약 기간 남아 있습니다. 이러니까 계약서 꼼꼼히 살펴보는 거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주거 계약과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취하면서 사소하지만 애매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 좀 읽어볼게요. 자취를 하는데 집에 곰팡이가 폈어요. 제가 도배비 물어줘야 되나요? 음... 정말 여러분들이 가습기를 하루 종일 틀어놨다. 그래서 곰팡이가 생긴 게 아니라면요. 통상적으로는 이 곰팡이는 시설부 하자. 그러니까 집 자체에 원래 있었던 하자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로현상이 있다든지 콘크리트 사이에 습기가 많이 찼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도배비 물어나 해도 안 돼요. 장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전세를 사는데 벽에 못 박거나 가구 위치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자, 여러분들. 계약 기간이 지나면 집주인이 말하죠. 원상복구 하세요! 우리는 항상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자, 가구 위치를 바꾸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못을 박는 것도 당연히 일상적으로 필요한 정도라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봐요. 관련법에 따르면요.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원래의 상태로 복구시켜놔야 할 의무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런 통상의 선보는요.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배제된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우리 집주인은 자꾸 마스터키로 제 방을 들어와요. 아무리 자기 집이지만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 어? 당연히 안 되죠. 주거침입입니다. 자기 집이니까 마음대로 들어가도 된다. 이거는 굉장히 옛날 사고방식인데요. 지금 현재 주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의 허락 없이 방에 들어온다. 그러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이랑 싸우고 계약기간을 덜 채우고 나가려는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계약기간 끝날 때 돌려준대요. 어떻게 하죠? 이게 무슨 도리예요? 집주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약기간 전에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 거잖아요. 이거는 계약 해제에 동의한다는 건데 그러면 보증금 바로 줘야죠. 나가기는 하고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준다? 집을 안 비워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질문이요. 계약기간 못 채우고 나가면 다음 세입자를 꼭 구하고 나가야 해요? 이건 좀 어려운 건데요.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임대인도 구독을 받지만 저희들도 구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기간 전이라면 저희가 배상하고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겠다라고 하면 집주인도 보통 오케이 합니다. 통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합리적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주택 관련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인장 다르가 다 그래. 자, 현 변화의 수입료는 뭐다? 구독과 좋아요 꼭 수입료 주세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